야담TV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강원도 깊은 산 중에 호랑이 출몰이 잦은 포식동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과 단절된 듯 했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마을 이름의 유래는 참으로 서글픈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을 처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포식동이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아이고 참 끔찍한 일이었지요. 그 처녀 어미는 지금도 밤마다 울음소리가 난다네요. 그려. 그 일 이후로 우리 마을 처녀들은 해지면 밖에 나가지 못하니 말이야.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아래서 재를 지내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느티나무 할아버지. 우리 마을을 호랑이로부터 지켜주세요. 할아버지. 제발 올해는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을 이장인 김첨지는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찾아주려 노력했지요. 김첨지. 올해는 가뭄이 심해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걱정 마시오. 내일 마을 회의를 열어 우물 파는 일을 의논해보겠소. 그런데 이 김첨지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보, 당신 또 어젯밤에 코 고는 소리가 호랑이 울음소리만큼 컸어요. 아이고, 당신도 참.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거짓말 마세요. 마을 어깃까지 들렸다는데. 뭘요? 그리고 마을에는 복수리라 불리는 젊은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그녀를 찾아갔답니다. 복수라, 우리 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니 어쩌면 좋겠느냐? 걱정 마세요. 제가 구슬해드리면 곧 송아지를 얻으실 거야. 하지만 복수리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의 곽 서방은 늘 투덜거렸지요. 허참, 그 계집애가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그저 말 재주가 좋아 사람들을 속이는 것뿐이지. 그러던 어느 날, 곽 서방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곽 서방은 할 수 없이 복수리를 찾아갔지요. 복수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누군지 알 수 있겠느냐? 그럼요, 곽 서방님. 제가 한 번 점을 쳐보겠습니다. 복수리는 한참을 주문을 외우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곽 서방님. 도둑이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지만 곽 서방이 아들을 찾아가 추궁해보니 정말 그의 아들이 돈이 필요해 아버지 곳간에서 곡식을 훔쳤다고 실토했답니다. 아이고, 이 놈아! 내가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친구 빚을 갚으려다 보니... 그 일이 있고 난 뒤, 곽 서방은 복수리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마을 한쪽에는 서선비라 불리는 잘생긴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낙방하고 돌아온 후로 계속 글만 읽고 있었지요. 서선비님, 그렇게 글만 읽어서 뭘 하시고요? 어, 이 사람아. 언젠가 인구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선비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벌써 과거에 다섯 번이나 떨어졌으니까요. 이렇듯 호식동은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호랑이의 위협 속에서도 나름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었지요. 그리고 호식동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달봉이라 불리는 스물다섯 살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봉이는 겉보기에 순박하고 어수룩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그리 녹록지 않았답니다. 달봉이의 아버지는 그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이눔아. 너는 언제쯤 장가를 가려느냐? 아버지, 제가 뭐 급할 게 있나요? 시간이 되면 가겠지요. 허허! 이눔아! 내 또래들은 벌써 아이를 낳고 있다. 달봉이는 겉으로는 순진한 척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곧 좋은 처자를 데려올 테니까요. 그의 이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달봉이를 순박하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달봉이의 진짜 모습은 달랐지요. 어느 날, 달봉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가는 춘섬이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춘섬아, 물동이가 무거워 보이는구나?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에요, 달봉 오빠.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뭘 그러나? 자, 이 주게. 달봉이는 춘섬이의 물동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춘섬이의 손을 스쳤지요. 춘섬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뭘, 이 정도쯤이야? 내가 춘섬이를 못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겠나? 하진나 달봉이의 속내는 달랐지요. 아이고, 춘섬이 손이 참 모드럽구나. 저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내 손에 넣을까? 그날 밤, 달봉이는 자리에 누워 뒤척이며 춘섬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춘섬이만 생각하면 왜 이리 몸이 배배 꼬이는 걸까?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이 밤중에... 달봉이는 얼른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소리가 났는데... 그때 달봉이의 눈에 마당 한 켠에 있는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가 보였지요. 누구냐? 당장 나오너라! 달봉이가 소리치자 장독대 뒤에서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바로 마을의 무당 복수리였지요. 아니, 복수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냐? 달봉 오빠, 사실은 오빠를 좋아해요. 점괘 오늘 꼭 고백해야 한다고 나와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복수리의 고백에 달봉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고, 복수라! 내가 날 좋아한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몰려왔니? 부끄러워서요. 오빠가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달봉이는 복수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복수라! 나도 널 좋아해! 하지만 달봉이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예쁜 복수리가 나를 좋아하다니? 이게 웬 떡이냐? 그날 밤, 달봉이와 복수리는 달빛 아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달봉이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춘섬이가 자리 잡고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달봉이는 마을 어귀에서 서선비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서선비님! 안녕하십니까? 오, 달봉이로구나. 그런데 내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느냐? 달봉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잠을 설쳐서 그래요. 흠, 그러냐? 하여튼 젊은 놈들은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저 선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갔습니다. 달봉이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지요. 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그날 오후, 달봉이는 다시 춘섬이를 만났습니다. 춘섬아, 오늘 저녁에 산책 좀 할래? 아, 달봉 오빠, 저는 좀... 왜? 나랑 같이 있기 싫은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춘섬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봉이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춘섬이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달봉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흉한 속마음이 언젠가는 그를 공경에 빠뜨릴 거라는 것을 말이죠. 참, 호식동에는 명화라는 처녀도 살고 있었습니다. 명화는 외모도 출중했지만 그 안에 뛰어난 지혜를 품고 있었지요. 달봉이가 춘섬이와 복수리를 두고 마음을 흔들리는 동안 명화는 조용히 마을의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명화의 아버지는 마을의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명화는 그 덕에 남다른 식견을 지니게 되었지요. 명화야, 내가 여자라 한글만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사서삼경까지 다 읽다니 대단하구나. 아버지, 글 읽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명화의 총명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느 처자들과 달리 너무나 비범해서 마을 남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농사를 망치게 생겼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명화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건너편 산골짜기의 댐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물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명화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첨지가 나서서 말했지요. 여러분, 명화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소? 지난번에도 그 아이의 조언으로 우리가 큰 도움을 받지 않았소?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명화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명화의 제안대로 댐을 만들기로 결정했지요. 이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의 총각들은 명화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달봉이는 명화의 지혜로움에 큰 관심을 보였지요. 야, 달봉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명화 말이야. 글쎄, 처음엔 그저 평범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대단한 아이 같아. 달봉이의 속마음은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명화를 차지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겠는걸? 이렇게 똑똑한 여자라면? 한편 명화는 마을 남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달봉이의 시선이 불편했지요. 아버지, 요즘 달봉이 오빠가 자꾸 저를 쳐다봐요. 어떡하죠? 허허, 내 딸. 그게 다 내 지혜 때문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달봉이는 그리 믿음직한 사람은 아니니까. 명화는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명화는 우연히 달봉이와 마주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지요. 아, 명화야. 이렇게 늦은 밤에 어딜 가느냐? 달봉 오빠, 저는 그저 산책을 나왔어요. 달봉이는 명화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명화야, 너는 참 대단해. 그 뛰어난 지혜로 우리 마을을 구했잖아. 아니에요, 오빠. 저는 그저... 달봉이가 갑자기 명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화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달봉이가 놓아주지 않았지요. 명화야, 나랑 같이 살자. 내 지혜와 내 힘을 합치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을 거야. 명화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혜로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지요. 오빠, 그건 좀 곤란해요. 제가 이미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누구야? 명화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건 서선비님이에요. 달봉이는 깜짝 놀라 명화의 손을 놓았습니다. 명화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도망쳤지요. 하필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서선비라니. 달봉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편 명화는 집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명화와 서선비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정작 당사자인 서선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글만 읽고 있었지요. 야, 들었어? 명화가 서선비를 좋아한대. 정말? 아이고, 우리 같은 놈들은 이제 명화 앞에 나설 수도 없겠구먼. 마을 총각들은 한숨을 쉬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달봉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명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지요. 명화의 거짓말로 마을이 술렁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처녀 춘섬이가 병든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산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춘섬이는 산 깊숙이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약초만 있으면 곧 나으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혼잣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않겠습니까? 어머나, 설마. 춘섬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살려주세요. 춘섬이는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발걸음은 더 빨랐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춘섬이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보게, 춘섬이가 아직 안 돌아왔다네. 아이고, 설마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때 달봉이가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명화가 말렸습니다. 안 돼요. 오빠,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 말에 달봉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명화야. 내가 얼마나 힘이 샌데. 야, 달봉아. 너 혼자 가면 위험하지 않겠나? 달봉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호랑이 따위, 단숨에 때려잡고 오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마을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달봉이 녀석. 호랑이는 못 잡아도, 춘섬이는 꼭 잡겠다는 속셈인가 보지. 달봉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춘섬이 생각뿐이었지요. 이번 기회에 춘섬이를 꼭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호랑이에게 쫓겨 겁에 질린 춘섬이를 구해주면 나를 영웅으로 여기겠지? 달봉이는 산길을 오르면서도 춘섬이를 어떻게 꼬실지 궁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밑도 제대로 보지 않고 걷다가 그만 나뭇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달봉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갔습니다. 에이, 재수 없게. 하지만 이 정도로 물러설 순 없지. 달봉이는 다시 힘을 내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더 올랐을까 멀리서 춘섬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드디어 찾았군. 이제 영웅이 될 차례야?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춘섬이가 보이긴 했지만 그 옆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있었던 것이죠. 거라! 달봉이는 그만 겁에 질려 있었지만 춘섬이는 달봉이를 보고 반색하며 불렀지요. 달봉 오빠, 여기 있어요. 하지만 달봉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서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요. 이런, 어떡하지? 도망가자니 창피하고, 그렇다고 덤미자니 무서운데? 달봉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춘섬이 쪽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춘섬이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 순간, 달봉이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맞닥뜨리자 달봉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달봉이와 춘섬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나, 달봉 오빠! 춘섬이가 달봉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춘섬이는 달봉이의 얼굴을 토닥이며 깨우려 했지만 달봉이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호랑이는 도망갔는데 이젠 달봉 오빠를 어떻게 데려가지? 춘섬이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섬아! 달봉아!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뒤따라 온 것이었지요. 춘섬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예요. 이리로 와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자 춘섬이는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달봉이가 호랑이에게 용감이 맞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달봉이가 이렇게 용감했다니! 그려. 보기보다 배짱이 두릇하구먼. 그때 정신을 잃었던 달봉이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응, 여기가 어디지? 달봉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그는 재빨리 일어나 허세를 부렸지요. 아, 춘섬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내가 호랑이를 물리쳤지? 마을 사람들은 달봉이의 말에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허어! 그래! 내가 아주 용감했다더라! 호랑이가 널 보고 도망갔다니! 너도 제법이구나! 달봉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뜻하지 않게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달봉이는 마을에서 호랑이 물리친 사나이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날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달봉이가 마을의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춘섬이가 다시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저 계집애는 정신이 있는 건가?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쫓았다는데. 그려, 참으로 위험한 짓이야. 그때 달봉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춘섬이를 지켜가겠습니다. 달봉이는 씩 웃으며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응용했답니다. 이번엔 꼭 춘섬이를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어? 한편, 춘섬이는 산 깊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설렘과 긴장감이 가득한 발걸음이었답니다. 오빠, 어디 계세요? 춘섬이의 부름에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유명한 도적 두목 강파랑이었지요. 춘섬아, 오래 기다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춘섬이와 강파랑은 비밀 연인 사이였던 것입니다. 오빠, 호랑이는 어디 있어요? 아, 녀석이 사냥 갔다 올 거야. 걱정 마.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달봉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섬아, 어디 있느냐? 춘섬이와 강파랑은 당황하며 말했지요. 아이고, 저 달봉이 오빠가 또 왔네요. 어쩌죠?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강파랑은 재빨리 숨었고, 그 순간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파랑이 키우는 맹수였지요. 뭣도 모르고 달봉이가 소리치며 나타났는데. 춘섬아, 내가 왔다? 으악, 호랑이다! 달봉이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다시 기절해버렸습니다. 춘섬이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또 기절해버렸네. 호랑이는 춘섬이의 말에 순순히 따랐는데, 강파랑이 훈련시킨 덕분이었지요. 호랑이는 달봉이를 입에 물고 마을 어기까지 데려다 놓았습니다. 얼마 뒤, 달봉이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마을 어기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니, 여긴 어디지? 난 분명 산에서. 마을 사람들이 달봉이를 발견하고 몰려왔습니다. 달봉아, 괜찮으냐? 어떻게 된 일이냐? 호랑이와 싸우다가. 달봉이는 또다시 허세를 부렸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 녀석아. 내가 무슨 호랑이를 물리치냐? 얼굴엔 호랑이 침까지 묻혀놓고선. 한편 춘섬이는 그 뒤로도 종종 산에 약초를 캐러 갔지만, 더 이상 호랑이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녀의 비밀 연애는 계속되었지요. 달봉이는 자신의 실체가 들통난 호루마을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춘섬이를 찾아 산으로 향했지요. 이번엔 꼭 춘섬이의 마음을 얻고 말겠어? 달봉이는 춘섬이가 자주 가던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멀리서 춘섬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빠, 그만해요. 누가 몰라. 괜찮아. 춘섬아. 여긴 아무도 오지 않아. 달봉이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춘섬이가 강파랑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망측한... 달봉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춘섬이와 강파랑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또 누구세요? 달봉이는 당황한 나머지 금한 바위에서 미끄러져 나뒹굴고 말았지요. 이때 강파랑은 재빨리 춘섬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지요. 내놈이 누구냐? 달봉이는 벌벌 떨며 일어났습니다. 저, 저는 그저 지나가는... 그때였습니다. 달봉이의 눈에 강파랑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그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유명한 도적 두목 강파랑... 강파랑은 눈을 번뜩이며 달봉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놈!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오빠, 진정해요. 저분은 우리 마을의 달봉이에요. 달봉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지요. 두고 보자! 내가 꼭 이 일을 구해받치고 말겠어! 달봉이는 곧장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며 포도대장 앞에 섰지요.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도적 두목 강파랑이 우리 마을 처녀를 꿰어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포도대장은 눈을 번쩍 뜨며 물었습니다. 워샤! 그 유명한 도적 강파랑 말이냐? 달봉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포도대장은 곧바로 부하들을 불러 말했지요. 당장 토벌대를 꾸려라! 오늘 밤으로 그놈을 잡으러 가겠다! 달봉이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훗! 이제 내 녀석들 망했다? 그날 밤, 토벌대는 달봉이의 안내를 받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봉이의 가슴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요.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어질 무렵, 그들은 강파랑 일당의 은신처를 발견했지요. 저기다! 모두 준비! 토벌대장의 외침과 함께 포위망이 조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강파랑과 그의 일당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재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놈들을 놓치지 마라! 토벌대장이 고함을 치며 추격전이 시작되었답니다. 달봉이는 뒤에서 헐레벌떡 따라갔지요. 자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굳이 따라오지 말걸! 한편 춘섬이는 강파랑과 함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춘섬아, 괜찮겠어? 네, 오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참을 쫓고 쫓기던 중, 좁은 골짜기에 이르러 강파랑 일당은 결국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항복하시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토벌대장이 외쳤습니다. 강파랑은 초조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이 녀석들 봐라! 꼴좋게 됐군! 갑자기 나타난 무리들. 그들은 바로 인근에서 악명 높은 도적 두목 독사와 그의 일당이었습니다. 토벌대장이 놀란 아직히 말했지요. 이런! 독사 무리까지! 상황이 갑자기 불리해졌습니다. 토벌대는 강파랑 일당과 독사 무리 사이에 끼어진 퇴양난에 빠졌지요. 달봉이는 겁에 질려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야? 그때 강파랑이 토벌대장에게 말했습니다. 포도대장님, 우리를 풀어주시오. 함께 싸우면 독사 무리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오. 포도대장은 잠시 고민했지요. 하지만 형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결단을 내렸지요. 좋소! 하지만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관하러 가주시오! 강파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지요. 춘섬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강파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강파랑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걱정마. 내가 반드시 널 지킬 테니. 독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흥, 도정놈들이 광군과 손을 잡다니? 어림없지! 강파랑이 대답했지요. 내놈들과는 달라! 우리에겐 최소한의 도의는 있다! 토벌대와 강파랑 일당이 힘을 합치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파랑의 무예는 특히 눈부셨지요. 달봉이는 구석에 숨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이런 영웅을 고발하다니! 강파랑의 호랑이는 독사 무리를 향해 포유하며 달려들었고, 춘섬이는 부상자들을 치료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토벌대와 강파랑 일당이 힘을 합치자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강파랑의 검이 번쩍일 때마다 독사 무리들이 쓰러졌답니다. 저놈을 잡아라! 독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파랑의 검이 독사의 목에 닿았지요. 항복하시오, 독사. 독사는 눈을 불아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내놈이 감히? 그 순간 강파랑의 호랑이가 독사의 옆구리를 물어 흔들어댔습니다.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요. 아이고! 살려주시오! 전투는 곧 끝이 났습니다. 독사 무리는 모두 붙잡혔고, 토벌대장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오. 자네의 무예는 어디서 배웠소? 강파랑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본명은 강무역이라고 합니다. 정의품, 장군 강문수의 둘째 아들이지요. 모두가 놀라 숨을 들이켰고, 토벌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적이 된 것이오? 강무역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탐관어리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의 고백에 토벌대원들은 술렁였습니다. 달봉이는 어안이 벙벙했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내가 그런 분을 고발하다니! 춘섬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강파랑 오빠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지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병 들었을 때 약값을 대주셨지요? 우리 집소를 도둑맞았을 때도 찾아주셨어요. 토벌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명화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대장님, 제 생각에는 강파랑, 아니, 강무역 도령님의 행동이 비록 법을 어긴 것일지 모르지만, 그 뜻은 매우 의로웠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분을 벌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 어떨까요? 토벌대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음, 참으로 난감한 일이구나. 하지만 의로운 일을 하고 있었다니. 결국 토벌대장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좋소. 이번만은 눈감아 주겠소.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그리고 백성을 돕는 일, 앞으로는 떳떳이 하시기 바라오. 강무역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춘섬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습니다, 대장님. 그때 달봉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달봉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 강파랑 도령님을 고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무역은 달봉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당신 덕분에 오히려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말이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영화는 달봉이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다니. 한편, 춘섬이는 강무역의 품에 안기며 말했지요. 오빠, 이제 우리 사이를 떳떳이 밝혀도 되겠죠? 강무역은 춘섬이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구나. 한편 달봉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쓴 웃음을 지었지요. 그때 명화가 다가와 달봉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달봉 오빠,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요. 달봉이는 명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어. 이렇게 호식동의 한바탕 소동은 뜻밖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강무역의 정체가 밝혀지고 의외의 영웅이 탄생했지요. 그날 밤, 호식동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강무역과 춘섬이의 홀례식이었고,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환호했지요.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출발합니다. 춘섬이는 얼굴을 붉히며 강무역의 품에 안겨 신방으로 향했지요. 아이, 부끄러워요. 문이 닫히자 사람들은 킥킥거리며 귀를 대고 엿들으려 했지요. 여보, 조심이요. 아, 괜찮소. 내가 너무 거칠었나? 옛말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재앙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이죠. 즉, 나쁜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늘 호식동의 이야기는 바로 전화위복의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달봉이의 질투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 오히려 강파랑, 아니 강무역 도령의 의로운 행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지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